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맵고감성입니다 자 오늘 또 신비어트 공식 어플에 시공기에 또 콕밥이 등장해 버리면서 묵숙의 퀴즈가 등장해 버렸기 때문에 일단 이 퀴즈 먼저 풀고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풀기 그럼 바로 문제 첫 번째 미나와 소유리는 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나요? 1. 선생님이랑 상담하려고 2. 둘이서 놀기 위해서 3. 환경미화 당번이어서 4.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단 선생님이 빨리 가! 왜 이 시간까지 여기에 있어? 이랬는데? 환경미화 당번이어서요 라고 했던 기억이 그게 저희들이 환경미화 당번이라서요 4번? 정답이군 자 문제 두 번째 녹숙이는 화장실에 숨어있는 미나를 찾았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찾았다! 찾았다 이랬던 기억이 1번 맞다 정답이군 문제 세 번째 하리와 두리는 왜 늦었나요? 1. 두리가 화장실을 갔다오느라 2. 말싸움을 하느라 3. 두리가 배가 고파서 4.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느라 요거는 두리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으응! 똥 싸러 갔었죠? 뭐 하느라 이제 우냐? 똥 싸게 구두리님 때문에 그럼 1번! 정답이군! 자 문제 네 번째 두리가 청혼 초등학교에서 먹었던 음식은? 1번 아이스크림 2번 떡볶이 3번 핫도그 4번 햄버거 이때 두리가 컵에 있는 컵톡볶이를 먹었지 하나씩? 음 맛있다! 빨리 좀 먹어! 의뢰노겠다! 음 알았어! 그래서 하리가 빨리 좀 먹어! 그래도 기억이 2번! 정답이군! 문제 다섯 번째 옛날 학교 건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1번 현우 2번 가은 3번 두리 4번 하리 이때 두리가 막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내가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기 꼭 나까지 들어가야 할까? 넌 안 들어가게? 라면서 안 갔던 기억이 3번 두리 쫄았죠? 정답이군! 문제 여섯 번째 오래된 화장실을 간 하리와 친구들은 귀신의 기운을 느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이때 강림이랑 하리 친구들 화장실에 갔지만? 뭔가 느껴져? 뭐가 좀 느껴져? 이랬는데 안 느껴졌다고 했던 기억이? 아직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왜냐면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2번 아니다 정답이군! 문제 일곱 번째 하리가 새 건물 화장실 앞에서 발견한 것은? 1번 떡볶이 컵 2번 신발 3번 캔콜라 4번 쥐 이때 두리의 떡볶이 컵을 발견했었죠? 이건 아까 두리가 먹던... 1번 정답이군! 문제 여덟 번째 두리가 사라진 장소는? 1. 신건물 복도 2. 오래된 건물 화장실 3. 운동장 4. 새로운 건물 화장실 이때 하리 일행들이 2번 오래된 건물 화장실에서 허탕을 쳤다가 여기 화장실엔 아무것도 없는데... 두리야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아! 두리야! 그 두리! 여기도 없네... 라고 하면서 하리가 4. 새로운 건물 화장실에 가서 두리도 발견하고 녹수기까지 발두를 했었죠? 두리야!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정답은 4번! 정답이군! 문제 아홉 번째 하리는 신비를 소환하는데 성공했다? 1. 맞다 2. 아니다 신비 소환! 신비 소환! 했는데 여기는 나의 장소야! 네 장난감은 사용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여긴 내 결계 아니니까 하면서 녹수기가 막았죠? 2. 아니다 정답이군! 문제 열 번째 녹수기의 결계를 깬 사람은 1. 강림 2. 어둠의 테마사 3. 신비 4. 금비 이때 신비랑 금비는 못 왔습니다! 못 불러가지고 그리고 강림이는 어디서인지 모르겠고 2. 어둠의 테마사 얘가 그냥 바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2번 정답이군! 문제 열한 번째 하리와 두리가 소환한 귀신은 1. 악창괭이 2. 웬디 카브라 3. 장산탈환기 4. 배기재부 다른 애들은 다 옛날에 소환한 귀신이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장산탈환기 얘만 신규 고스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장산탈환기 뒤에 눈 나오는 거 좀 소름돋았습니다! 잡은 3번 정답이군! 문제 열 두 번째 녹수리가 쓴 공격이 아닌 것은 1. 번개 공격 2. 목을 늘려 공격 3. 오라를 내뿜고 공격 4. 귀신의 공간 안에서 이동하며 공격 이때 녹수리가 목을 늘려 공격 으으으으는 와 상당히 징그러웠는데 게다가 오라 내뿜고 공격도 했었고 공간 이동 공격 이것도 막 변기에서 변기로 왔다갔다 했었죠? 별의별고 다 했지만 번개 공격은 자기가 당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얘는 번개 능력이 없습니다 1번 정답이군 문제열 세 번째 장산 탈환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몸 곳곳에 달린 눈으로 상대의 공격을 읽는다 2. 장산범의 특징인 강력한 무력 무력도 엄청 셌습니다 3. 탈환기의 특징인 눈의 광선 공격 아니 그렇게 많은 눈에서 광선 공격할 줄은 몰랐어 팍팍팍팍 했죠? 4. 날카로운 이빨로 깨물어 공격 이빨은 날카롭긴 하지만 이빨로 깨물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번 정답이군 문제열 네 번째 정의가 도은이와 숨바꼭지를 위해 숨은 곳은? 1. 학교 옥상 2. 화장실 3. 교실 4. 복도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스토리였는데 화장실에 숨었었죠? 그랬다 거기서 붕변을?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갇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2번 정답이군 문제열 다섯 번째 도은이가 정의를 찾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1. 경비아저씨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 2. 경비아저씨가 정의가 집에 갔다고 해서 3. 정의가 먼저 가라고 말해서 4. 정의가 울고 있어서 아니 3번하고 4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경비아저씨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아무도 없어 내가 확인했어 다 문도 잠갔다고 이래도 문제가 심각해졌어 1번 정답이군 문제열 여섯 번째 선생님은 화장실에 나오는 귀신이 친구 정의라고 생각했다? 1. 맞다 2. 아니다 왠지 정이 너일 거라 생각했어 난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혹시 네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찾아다녔다고 라고 했던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맞다 정답이군 문제열 일곱 번째 녹수기를 위로하여 원안을 풀어준 이는? 1번 하리 2번 가음 3번 선생님 4번 두리 원래 이런 건 하리가 담당이었지만 이번에 선생님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서 위로를 해줬었죠? 내가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 이랬었습니다 이제는 이 숨바꼭질 끝내자 3번 정답이군 문제열 여덟 번째 녹수기가 10년 넘게 봉인된 이유는? 1번 학교 공사 때문에 2번 가면을 쓴 퇴마사가 봉인해서 3번 원안으로 맺혀서 4번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이때 10년 동안 봉인됐던 건 가면을 쓴 퇴마사가 불흥내소 라고 녹수기가 직접 말했습니다? 강한 힘을 지닌 그 퇴마사는 날 봉인하고 2번 정답이군 문제열 아홉 번째 녹수기가 봉인이 풀린 이유는? 1번 신비가 풀어져서 2번 원안을 풀어서 3번 아이들을 잡아가서 4번 학교 공사로 인해 땅이 흔들려서 봉인이 풀린 이유도 녹수기가 말했죠? 학교 공사로 인해 땅이 흔들려가지고 봉인이 풀렸어 땅이 막 흔들리더니 봉인이 깨졌어 학교 공사 때문이군요 4번 정답이군 문제 20번째 녹수기의 개인기로 오른 것은? 1번 끝없이 늘어나는 목으로 공격 2번 형광등을 조정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기 요건 아니지 3번 눈빛으로 공격 4번 송곳니로 물기 야흐 와 이거 상당히 징그러웠습니다 이때 살벌해 살벌해 이거 꿈에 나올 것 같아 늘어나는 목 공격 맨날 몸 늘어나는 거 자랑합니다 1번 정답이고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모든 문제 전부 맞춰버리면서 바로 이제 이 시건기 떡밥 이어서 보시죠 그럼 바로 예고팬 시작해 주시면서 현우가 얘들아 채팅으로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들어주는 앱이 있대 라면서 공부 중에 어 핸드폰을 볼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물음표 물음표 이거 시건기 아니야? 띡! 눌러버리면은 뭐 시건기 얼굴 어플 들어가주시면 비밀톡톡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뚜두둑 시건기랑 톡 하는 중 하리가 뭐야 다들 핸드폰만 만지고 있잖아 라면도 지금 애들이 현우끼랑 비밀톡톡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몰래 와 수업시간에도 하는 거 같은데 와 당황잼 가은이까지 뭐지? 다들 핸드폰을? 핸드폰 내놔 안 돼 난 소원 빌어야 돼 안 줄 거야 장난치다가 으악 식물을 떨어뜨립니다 나쁜 말 식물 팡이 이게 깨져서 그런지 에? 저걸 깨트려 반 애들이 기른 식물을? 애들에다 화가 났거든요 이거 시건기에 비밀톡톡에 올려버려야겠어 라면서 어 내가 아까 그거 깨트렸다고 나를 설마 죽여달라고 소원을 빈 건 아니겠지? 으아아아 뭐야 진짜 그런 소원을 빌었나 본데? 오 넘어질 뻔한데? 가은이가 잡아줍니다 구해주면서 비밀톡톡 떨어뜨려버리는데 핸드폰을 여기 뭐라 쓰여있는거지? 확대해보시면은 우리 반에 진짜 짜증나는 애들이 있거든? 너무 싫어 정말? 왜? 맨날 놀리고 오늘은 걔네 때문에 선생님한테 혼났다니까?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이 있지 정말 싫겠다 진짜 꼴도 보기 싫어 확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내 소원 들어줄까? 그래 들어줄 걔들 이름이 뭔데? 박수찬 최구명이야 오케이 소원 접수되었습니다 아 아까 애들 짜증을 내가지고 이 남자 두명 복수하려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네 얘가 오히려 그래서? 갑자기 또 귀도연 등장? 그리고 강림이가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하면서 또 1대1 어어 덤벼 귀도연 어둠의 테마 등장 흠 가설없고 칭 칼싸움 해버리면서 또 1대1 어어 넌 너무 약해 라면서 강림이 또 밀려납니다 이때 이 강림의 신규 활검이 부서지고 새로운 창고기 테마검을 끼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때 부서질 것 같아 라면서 하리가? 헉? 가은이가? 헉? 뭘 보고 이렇게 놀란거지? 어 뭐야 시공기 등장? 으어어 잡아먹어주마 가은이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소원을 말해봐 수상한 채팅의 저주 현역기 으어어 아니 아까 어플은 엄청 귀여웠는데 캇 요거는 좀 살발도합니다 으으으으으으으그 Combna 약간 벽속이 닮은거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 시공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올 것 같은지 아리따글에 추측하신시면 다 알면 좋을것 같구요 그럼 Besok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